만약 이 물건들을 여러분들 집안에 오래 두게 된다면 여러분들 집안에 많은 운이 다 달아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뜻하지 않게 풍수 소품이라고 사놓은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집안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고 또 직접 의뢰인들이 겪은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끝까지 보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 물건 모음집에 대한 영상입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저희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오늘도 하루만큼 집을 정리하시고 오늘도 하루만큼 좋은 운을 쌓으셔서 풍족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영상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꼭꼭꼭꼭 숨겨 둬야 될 그 첫 번째 물건은 바로 금고입니다. 금고 생각보다 그 많은 집들 아파트들 주택이든 어디든 방문해 보면은 이 금고를 어 이렇게 오픈된 곳에 내놨지 심지어 현관 앞쪽에 내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요즘 금고들도 원체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 밖에 어떤 수납장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꾸며놓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어희되건 간에 금고는 금고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소중한 것들을 넣어두는 그런 가구이자 창고인 거죠. 이거는 절대 보이는 곳에 두시면 안 됩니다. 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아서 대표님들께서 대표님들 책상 밑이나 뒤편에다 이렇게 잘 비치를 하시는데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뭐 손님들이 요즘은 원체 집안에 많이 잘 안 들어오니까 앞에다 두시거나 아니면 뭐 거실에 두신다든지 환하게 오픈된 곳에 두시기도 합니다만은 어희되건 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금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금고와 관련되어서도 아주 상세하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쌓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럼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커가지고 저 혼자서 못 옮겨요 라고 한다면은 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천으로 가르치든지 보이지 않게 어떻게든 뭐라도 한번 여러분들의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뭐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장 옮길 수 없다라고 해서 너무 또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더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밥솥입니다. 항상 금고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밥솥입니다. 요즘은 뭐 작은 평수를 하더라도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을 뽑아가지고 공간을 마련해서 밥솥을 집어넣도록 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원체의 이런 깔끔함이라든지 예쁘게 주방을 꾸미는 게 조금 대세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밥솥을 밑으로 숨겨버리는 거 아주 잘한 겁니다. 왜냐 밥솥은 주방에서의 근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쌀떡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새롭게 만약에 집을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아일랜드 식탁을 빼가지고 밥솥이 들어가도록 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들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상 우리가 아일랜드도 없고 밥솥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좁은 공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아까 금고처럼 가리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 빼고 안 사용하실 때는 예쁜 천 같은 거 사가지고 잘 덮어두시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보기가 좋고 또한 가려지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주방에서도 또 재물운을 얻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지갑과 귀중품입니다. 지갑과 귀중품 뭐 이걸 누가 드러내놓고 사냐 라고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또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갑이라든지 귀중품들 오히려 조금 과시하시려고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 보석함 자체를 투명으로 해가지고 진열장처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은 뭐 내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두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활용하시는 거 그게 곧 중요한 겁니다. 설령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기운은 다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갑이나 귀중품들 당연히 당연히 보이지 않게 어디 장 속에다가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갑 나와서 말인데 당연히 또 두면 안 되는 곳 한 곳 있죠. 주방이죠. 주방에 지갑 올려두시면 안 되는 거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점도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쓰레기나 빨래입니다. 앞에서는 귀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반대로 이것들 역시나 보여지면 좋지 않습니다. 귀중한 것들은 이제 드러내면서 귀중한 게 오픈이 되고 오히려 귀중한 그런 기운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더러운 것들은 오픈이 되면은 역시나 그 깨끗한 기운들을 더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꼭꼭꼭꼭 숨겨두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쓰레기도 항상 뚜껑이 있는 걸로 해서 닫아두시고 보이지 않게 두시고 음식물 쓰레기도 바로바로 버려두시고 빨래 역시나 뚜껑이 있는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세탁실 쪽으로 잘 빼가지고 최대한 분리를 잘 하시는 것 그거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관 앞에 쓰레기 두지 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요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게 드러나고 오픈된다라는 거 현관 앞이니까 내 집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현관 앞도 다 여러분들의 집이고 여러분들이 운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관 앞의 쓰레기 역시나 절대 보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조금 관념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의 치부입니다. 이 가족의 치부를 어떻게 드러내라고 하시겠지만은 아마 일상 대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드러내는 질도 모르고 습관화되고 일상화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드러낼수록 오히려 치부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내기 위한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게 오히려 더 역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것 소리라는 것은 밖으로 내뱉게 되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은 밖으로 드러내서 말로 해버리면 유형화되게 되고요. 상대에게 전달이 돼서 또한 상대에게 그 관념으로 자리잡히게 되어 또한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가족의 치부는 주변에 드러내지 말고 남에게 보이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체 뭘 그럼 드러내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당연히 좋고 깨끗한 거 그런 것들 드러내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 여러분들 집에 정말 귀중한 손님이 찾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집 어떻게 꾸미실 겁니까? 아마 늘어져 있던 것들 싹 다 정리하게 될 거고요. 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집을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항상 손님이 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집을 관리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저절로 그게 습관이 되고 항상 몸에 베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간 자체가 살아있는 공간 운이 넘치는 공간 생동감이 넘치고 그 집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힐링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물건 이야기 하기 전에 왜 이런 물건 자체가 의미가 있냐 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돌 하나도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돌도 주워 가지고 집에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매일 정성을 들이면은 거기에 어떠한 기운이 깃든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손이 닿고 사람의 마음이 가는 그 물건에 그러한 고유의 기운이 깃드는 것이다 라는 점으로 여러분들이 물건 풍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소모품만큼은 또 의미가 다르겠죠. 이거는 정성을 들인다 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소모 자주자주 바꿔주는 게 좋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자주 바꿔줘야 될 물건 첫 번째는 바로 수건입니다. 수건. 여러분들 수건 얼마나 자주 바꾸십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냄새가 난다 싶으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곤 합니다. 물론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쓰곤 하시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 거의 걸레에 준하는 정도로 낡았다 오래 썼다 라고 한다면은 새롭게 교체해 주셔도 됩니다. 이 수건은 예전에 욕실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교체를 이야기 드리면서 가격도 저렴한 것들이 많다 라고 했더니 수건이 뭐 그렇게 싼 것들이 어딨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수건 검색하면요. 2300원 혹은 그 밑에 가격으로도 수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의미도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건 자체는 우리가 깨끗하게 몸을 씻고 나서 깨끗해진 몸을 닦는 겁니다. 근데 냄새 나는 수건을 내 몸에 닦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현실적인 냄새도 그렇지만은 그만큼 여러분들 몸에서 나쁜 냄새가 풍겨져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수건을 교체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그릇입니다. 그릇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가 나가면은 버리시는 분들 많죠. 제대로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또 이 역시나 아깝다 라고 해서 그대로 두게 되면은 실제로 설거지를 하시든 음식을 섭취하실 때 안전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이 상태로 있다가 깨지면은 정말 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나갔다 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니까요. 이 금이 간 그릇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조금씩 마모가 되고 한쪽 귀퉁이가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가급적이면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가의 물건들 어떤 고가의 가전 도구가 끝에 살짝 흠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명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가끔씩 그 그릇이나 컵 같은 거 깨뜨릴 텐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릇이나 컵을 깼다고 해서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오늘 액땜했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후자입니다.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아 미리 있을 큰 사고가 그냥 이렇게 해서 작게 넘어가는구나 라는 현명함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자주 교체해야 될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속옷입니다. 옷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운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속옷이죠. 항상 깨끗한 속옷, 새로운 속옷, 밝은 색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을 권해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속옷도 또 입다 보면은 여러분들 편한 것만 입잖아요. 조금 늘어지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게 자꾸 손이 가다 보면은 정이 듭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낡고 해지고 밴드가 늘어지고 와이어가 삐져나오고 밴드 부분에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아 이거는 교체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속옷 영상도 안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속옷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왜 속옷이 중요하냐? 당연히 내 몸에 가장 중요한 부위들을 감싸주고 있고 가장 내 몸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옷이 중요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휴지통입니다. 깨끗할수록 더 깨끗하게 더럽더라도 또 깨끗하게 우리가 쓰레기를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걸 쓰레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가 되는 거고 더러운 것을 담는 휴지통일수록 더 깔끔하게 사용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휴지통이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한 번 사놓으면은 위에 뭐 뚜껑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잘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휴지통까지 돈 들여서 바꿀 필요 있나?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제 냄새가 배였다라든지 너무 이제 색이 어떤 변색이 되고 그 더러운 것들이 많이 끼어가지고 씻어도 좀 티도 안 난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바꾸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휴지통 말고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집안의 쓰레기를 담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한번 돌아보시고 아 확실히 낡았네? 확실히 더럽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집안의 방향용품 많이 두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디퓨저라고 하죠. 디퓨저도 여러 가지 예쁜 것들 뭐 꽃이 달렸든 장식용이 달려있는 그런 것들 많이 두실 텐데 근데 이 디퓨저도 하나 또 장만해 놓고 나면은 생각보다 금방 따르고 또 근데 생각보다 교체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다 따랐나 라고 싶을 만큼 그냥 그곳에 원래 있었던 가구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다 소모된 거는 바로바로 교체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꽃이 달려있는 그런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바로바로 버리고 또 새것을 사용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집안에서 치우셔야 될 거는 바로 뚜껍이입니다. 두꺼비. 집안에 두꺼비 안 두신 집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의미로서 두꺼비나 거북이와 관련된 것들 참 많이 두시는데요. 자 이것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소품점에 들어가가지고 황금두꺼비, 황금거북이 이런 것들 보고 사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관에 두시기도 하고 거실 TV 옆에 두시기도 하는데요. 자 이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풍수 전문간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집안의 기운이 바뀐다라든지 이것을 통해가지고 뭔가 외부로 들어오는 애군을 막을 수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 자체를 통해서 사게 되는 소품들 그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경영이 어려워지시니까 또 여러 풍수 컨설팅을 받으셨겠지만 간혹 이런 분들 사옥차에 가보게 되면 그 사옥차에다가 해태상을 세우라든지 여러가지 뭐 비싸게 해가지고 석재와 관련된 두꺼비 상가 같은 것들 놓으라고 진단받으시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보통 비보풍수라고 하고 우리나라 궁전이라든지 여러 전통 건축물을 통해서 이런 비보풍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보풍수 자체가 의미없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 자체 구조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해태상 하나 세운다라고 해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공간의 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두고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이걸 통해가지고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이거 정말 수없이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한풍수 유튜버도 예전에는 그렇게 두꺼비 거북이를 외치시다가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시던데 저희가 실제로 출장 가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사시고 집안에 나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도 이렇게 복발하게 잘 판매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로 어떤 집안의 운을 확 바꾼다라든지 정말 어떤 주술적인 의미, 미신적인 의미로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외부의 이야기에 흔들려 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부적입니다. 부적. 아마 집집마다 또 부적. 없는 집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적이라고 하는 거는 부적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용한, 무당이 써준 부적이라든지 혹은 정말 부적을 잘 쓰시는 어떤 그런 종교인 분들이 하시는 경우는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절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적이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정통의 원리와는 조금은 비껴가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거기에 너무 얼메이다 보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만약 방방마다 부적을 붙여야 될 정도로 집이 좋지 않다면 그냥 이사를 가면 되는 겁니다. 뭐 이사 가는 게 그렇게 쉽냐라고 하지만 가족들이 더 고통받고 더 힘들어지는데 굳이 거기서 더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금 집을 줄인다 하더라도 더 기운이 좋은 공간을 선택해서 거기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명을 판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쉽게 삶의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부적들이 너무 집안에 많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지나치게 많은 종교 물건 역시나 그렇게 집안에 좋은 맑은 기운이 느껴진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교 시설도 아니고 집은 말 그대로 주거의 공간입니다. 뭐 물론 각각 종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신성성을 부여해주고 나를 무언가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너무 많다 보면 거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 삿댕 기운들이 묻어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부정탄다라고 하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하나쯤 정말 내 기도를 위해서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두는 것까지 뭐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뭐 집안에 사당을 차리듯이 해버리면 보통 그런 형태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거의 무속인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물건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 시키는 게 좋다. 특히 주거 공간에는 최소화 시켜가지고 집안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고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과 있는 그대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감각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거 정말 많죠. 수맥 차단된다라고 하면서 액자에도 그러고 어떤 물건에도 그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자, 20년 전에 정말로 풍수지리가 붐을 잃었던 때가 있습니다. 전국에 모든 이런 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생기고 과정이 생기면서 수많은 분들이 풍수지리를 배우고 공부를 하셨고 또 그때 이와 관련된 물품들도 정말로 성행했습니다. 수맥 차단 1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액자라든지 물건을 파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요. 마스터님께서 그 당시에 스크랩을 하셨던 기사인데 20년 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수맥 차단 용품이다 라고 하는 그 업체들 대부분이 사람들을 기망하고 속인 아무런 의미 없는 제품이다 라고 해서 크게 처벌을 받은 사례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여러가지 좀 묻혀 있다가 요즘 또 다시 풍수인테리어 소풍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수맥 차단 100%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사실 제가 수맥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수맥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 뭐다라고 특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은박 돗자리를 깐다라든지 동판을 통해가지고 수맥을 차단할 수는 있으나 특정한 물건과 어떤 액자 하나를 가지고 수맥이 100% 차단된다 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전에 기사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사건들처럼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은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정말로 수맥 차단이 될 수 있는 용품들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어떤 진짜 터무니없는 물건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와 관련돼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썼던 풍수 소품을 집에 들여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이 집에서 이전 집주인이 놔뒀던 물건들 뭐 부적이라든지 현관에 붙여놨던 입춘대길 이런 것들 그대로 두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싹 다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 사람은 이전 사람인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그 운과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풍수 소품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수맥탐지기, 지기봉 잘 아시죠? 수맥탐지기, 지기봉탐지기, 관룡자, 엘로드 여러가지 용품들이 참 많습니다마는 일반인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거 사는 거 별로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여러분들 제대로 쓰기도 어렵고요. 한 몇 달 쓰다가 결국에는 구석에 박아두고 어디에 있는지 내가 샀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다 100%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으니까 굳이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는 공간을 어떻게 더 내가 잘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공간에서는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그 점을 오히려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